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더 있어. 왜요? 아니, 무슨 애가 안마가 씌웠다고 태취해 주러 신부를 구한다잖아요. 진짜 좀 쉽게 봐. 엄마야, 물러가라. 물러가라. 성장, 성부 이런거. 성장, 성명, 성장, 성부. 여보세요? 김신부입니다.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?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? 천국이야! 천국! 천국이야! 신부님의 그 대단하고 위대한 인정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것 같으신지 계십니까? 아우, 돌이 탈태되고 가 아우, 돌이 탈태 자, 어디로? 빨리 기도 같이 해주셔야지 아, 그만, 그만, 그만 신도분한테 보너스 맞추셨잖아요 같은 종교인끼리 나눠줍시다 혹시 저 모르세요? 네 저희 성당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물러가라! 급당한 악마 물러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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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성수가 담긴 병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서비스